자 그럼 얘는 어떤 소리 할까? 캐논 그렇지 캐논 캐논 그러면 A는? A O는? O 이렇게 힘 빠져서 O 합쳐서 캐논 A가 내는 소리 4가지 정리해보자 그래서 매입을 불러서 A 대표 소리 2개 A A 그렇지 힘 빠졌어? O O도 4가지 육힘쟁이들 A하고 O하고 육힘쟁이들 내 이름을 불러줘 O O O A 힘 빠졌어? O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A 됐고요 여기서 뭐가 힘 빠졌어? O 그래서 다 앞에서 뭐가 됐다? 캐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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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этом 뭐가 될까? FACT FACT modo C O A Kim A A N F 그렇죠 문철의 말 들없다 K absorb T 키는 다 합쳐서 FACT 얘는 뭐가 될까? 역시 WAX OK, 그럼 W는 O, A는 A, 역시 X는 역시 다 합치니까? WAX 왁스 보통 왁스, 왁스 합니다 이게 WAX야 얘는 뭐가 될까요? 여기 좀 BASH SH는 혹시 CH는 너무 잘하네 TH는 좀 까다로운데, 두가지 소리인데 혈을 살짝 물고 Z 또는 Z 잘했어 OK, 그 다음에 PH는 PH 잘 몰라요? PH 알려줄게요 PH는 뭐? 누구하고 똑같은 소리? F하고 똑같은 소리야 OK OK,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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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? CAB FAD FAD BAND BAND 이 EAN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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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bank 다음은 brand 전부 시간에 쿠팡을 와주죠 brand 선생님 bank add 자꾸 터치가 이상한데 add 다음은 이 친구 caps 캡스 그럼 캐시 캐시 그럼 after after 그럼 crap crap 그럼 back back ck는 표가 되죠 네 오케이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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